정식님은 SM 구독이잖아요 그렇죠 회사 복지에 만족하시나요? 아유 최고죠 다른 기획사들을 몰라요 안 가봐서 이번엔 키아트 복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키아트 복지 자 오늘은 키아트의 복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계신데요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맞아요 아니 그렇게 늦게 출근하셔도 되는 겁니까? 네 저희 회사가 7시부터 10시까지 중에 출근 시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10시 출근했습니다 본인 소개도 못해야 되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혁신기반단 신산업기반팀에 있는 옥진화 연구원입니다 옥진화 연구원님 네 그럼 지금 이제 출근하시는 길이고 네 오늘은 대신 이제 퇴근을 좀 늦게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다른 것도 좀 구경해봐 드릴까요? 저는 근데 출근을 이제 해야 돼가지고 아 출근을 이제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아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 열심히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게 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아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 출근을 하신 거죠? 아 예 지금 근무 중입니다 네 아닌데 지금 나가시잖아요 지금 혹시 사무실 가려고 사무실 아 6주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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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산업기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영근 선임이라고 합니다 장영근 선임님 네네 그러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 저희 신산업기반팀은 연구자들한테 이제 정부 지원금을 주고 이제 연구 시설이나 연구 장비 그런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 중에 또 이제 큰 사업을 제가 또 하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아악 맨 마지막에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강점을 아 진짜 큰 사업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키아트의 복지 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우리 회사는 이런 복지 제도가 있어 자랑할 만한 게 교육을 들으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얼마나? 1년에 60만 원 작지 않아 자기 개발용으로는 최고죠 그게 네네 그걸 지원해 준다니까 곧 나의 성장이고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일치지네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조기 퇴근제라고 일이 많은 날 2시간 더 일했으면 다른 날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좋다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딱히 그러면 구글이나 외국회사 같은 거 보면 휴게 공간이 이 정도야? 이런 장소가 있잖아 아 예 저희 구글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작게 지하 휴게실에 그런 곳이 있거든요 딱 딱 그래 휴게실 가고 싶었어 거기 가시는 길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잠깐 다시 가시죠 아 역시 친절하시네요 네 아 예 아 여기입니다 여기입니까? 아 아 일단 조명이 달라요 복층 스타일러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쉬는 공간 네 여기도 앉아서 쉴 수 있고요 약간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래요? 아 커튼까지 쉴 수 있게 만들어납니다 네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조금 앉아서 지인분들과 이제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 저 안쪽에는 안마의자 아 저쪽에? 두 대가 있네요 네 두 대 있습니다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여기들 다 모여 계시네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사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력산업기반팀 김재현 선임연구원이고 저희 팀에서 하는 거는 주력산업이라고 해서 적용차입국, 조선, 항공 항공까지 이런 우리 산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여요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같은 팀입니다 아 같은 팀 아 최재혁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네네네 자동차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자동차 분야 중에 수소전기차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그런 수소한 게 특허 뭐 이런 게 지원도 기반 뭐 이런 거죠? 네네네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기존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가솔린 위주였잖아요 네네 자동차라든가 수소차 친환경적인 차로 점점 바뀌고 가고 있죠 바뀌기 때문에 저희로 발맞춰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 중견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또 그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 장비 같은 것도 각 지역에 이제 저희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다 받고 있습니다 원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연구장비 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혜인 연구원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사업팀에서 이제 관리하는 연구개발 사업들 안에서 연구개발을 하려면 당연히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장비 필요하죠 에이 뭘 하든 낚시를 하든 뭘 하든 장비빨이야 등산해도 장비빨인데 네 그래서 그 장비들을 이제 구매할 때 정부 과제다 보니까 이제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돼서 이제 그 사려는 장비들이 사업 목적에 맞는지 이렇게 정부 예산이 투입해도 되는 장비인지를 저희가 이제 심사하고 이제 좀 관리하는 측면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 장비 중에서 가장 비싼 장비는 뭡니까? 최근에 심사했던 것 중에 좀 비쌌던 거는 한 20억 정도 장비 하나에? 그 실험 테스트 배드 같은 걸 이제 실제 환경처럼 할 수 있는 장비다 보니까 규모가 좀 커서 금액이 좀 높았던 케이스였거든요 그걸 심사하셨어요? 네 저희 이제 평가위원들 오시고 이제 구성해서 심사해서 네 이제 그걸 통보하고 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 카드로리됐습니다 세상에 여기도 히아트에도 도로의 문화가 돼있죠? 어 뭐 예상하셨겠지만 등산 동호회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 동호회에 있고요 레저 레저 스포츠 동호회에 스키 겨울에 스키 타고 여름에 자전거 타는 동호회에 있고 그 다음에 여행 동아리라고 해서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이 계속 쌓여가지고 어? 지원금이 있어요? 네 이게 포인트네 그래서 개인으로 어느 정도 협의되는 것도 있는데 회사에서 지원도 많이 해준다 네 자 오늘은 산업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는 아주 든든한 버티목이 되는 히아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지 모르겠네 아니 아니 한국산업기술